언니만 믿어, 훔쳐가지마 여태 기다린 시간보다 게임하는 시간이 더 짧다 어? 5분 남았대? 스테렐라야? 니가 뭔데? 너 사과 좋아해? 옛날에 언니도 니나 이때 벗고 나갔는데 즐거웠어 너와 함께 한 시간 구독 아,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언니 뭐 나 미성년자라고 말해볼까? 아, 감사합니다 언니 혹시 저 미성년자인데 네 태고야키만 먹고 가도 될까요? 아, 네 너무 다양하셨어 미성년자인데 농담이에요 아, 귀여워 자 짜란 치즈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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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너무 맛있다 알바사님 이제 말도 하고 해야지 아, 언니 너 맛있게 튀겼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치즈 아! 더러워! 이거 탄산피루해 고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또 먹으면 맵다 딩동댕동? 응 생각하기 싫어 응 나 한참지 나는 그걸 먹을 거야 아! 감사합니다 으악! 감사합니다 아! 카드가 아니었구나 땡큐 알바다시 올 때 손잡고 구독했냐고 물어보면 만원 구독했냐고 물어보면 만원이라고? 구독해주세요로 할게요 아! 아! 감사합니다! 저기 잠시만요 제 유튜브 구독해주셨나요? 네 구독해주실 거죠? 구독해주세요 맞은데 땡큐 묻고 더블미션 알바다시 불러서 구독 확인하면 더블 야 근데 이번엔 진짜 주는 거다 아! 아 여기요 아 혹시 다른 분이신데 제 유튜브 구독해주셨나요? 네 지금 당장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언니 그리고 이건 언니 거예요 똑같은 걸로 두 개 하나씩 나눠주세요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누르셨죠? 다초런으로 봤다 봤다 샀다 샀다 아 이게 아닌데 진짜 버릇없어 보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땡큐 아 욕팔려 아 욕팔려 아 욕팔려 아 욕팔려 아 욕팔려 또 가야돼 좋아요랑 구독은 눌러주셨나요? 뭐라고요? 아직도 누르지 않았다고요? 하! 그렇다면 별 수 없지. 컷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! 뭐요?